말하기 쿤 씨, 회의 준비는 다 됐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제가 보고서를 먼저 보고 내일 아침 일찍 이사님께 결제를 받아야 하거든요. 회사로 다시 들어오든지 그냥 메일로 보내든지 편한 대로 하세요. 말하기 네, 부장님.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제가 회의 후에 바로 외근을 나가야 하는데 외근을 나가더라도 오늘까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고를 드리면 될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